원, 투, 쓰리 이게 뭐냐면은 리스토페인이라는 거거든요 리스토페인 리스토페인 일단 뭔지 한번 보고 가자 이게 뭔지 알아야지 위키피디아 보면은 리스토페인은 단어가 어렵네 작품이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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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빛이 있었을 때 비춰졌을 때 보여지는 작품이다 저는 일단 큐라를 쓰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공짜라서 쓰고 있는데 이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여기 위에 보면은 오픈 파일 해가지고 그냥 사진 불러오면 돼요 이제 여기 뭐 높이 설정 베이스는 뭐지? 바삭 부분인가? 그냥 뭐 두께 이런 거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어두운 부분을 더 높게 이게 뭔 말이냐면은 더 두껍게 해가지고 빛이 뒤에서 딱 비춰졌을 때 더 어둡게 하는 거 있죠 라이더리 사이얼 이거는 반대로 약간 반전 느낌 그럼 나는 라이더리 사이얼 해야 되겠다 하고 오케이 하면 바로 이렇게 되긴 되는데 이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레졸루션이 좀 떨어진 느낌? 그리고 이게 평평하니까 이게 근데 할 때 평평하게 프린트하면 안 돼요 이게 세워서 프린트도 해야 좋다 다 이거를 이렇게 사용해서 하면 좋은데 90도 딱 아 불편해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쌓아 올라가야 더 좀 정확하게 할 수 있지 근데 이렇게 뽑으면은 못 세우니까 여기 사이트에 가서 할게요 혹시 이거 필요하신 분은 제가 사이트 남겨놓을 테니까 혹시 한번 해보시고 DIY 그냥 이미지 모델 세팅 이렇게 있어요 쉬워요 그냥 파일에 그냥 불러오면 돼요 그냥 불러오면 알아서 이렇게 해줬거든요 이게 내가 보기에 이게 더 약간 화질이 좋은 거 같아요 봐봐 아닌가? 맞죠? 이거랑 이거랑 근데 이거 할 때 주의하실 점이 보시면은 얘는 이 고양이 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죠 근데 얘는 고양이 부분이 어디서 들어가 있구나 뭐야 반대로도 할 수 있다는 점 세팅 나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네거티브 이미지를 파서티브 이미지로 여기서 이제 리프레시를 해주면 바뀌었죠 이렇게 고양이가 더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너 커브나 아우러 커브 한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해야 나중에 세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걸로 하고 그리고 세팅해서 저는 모델 이거를 시크니스가 두께데 이거를 한 줄이고 2mm로 그래야 빛이 투과가 잘 되니까 한 이 맥시멈 사이즈 이거는 뭐 한 150? 150이면 200이면 될 거 같은데? 150만 원 150 아 200하고 줄이자 줄이면 되니까 200 500 벌더 이게 뭐냐면은 테두리 테두리 이걸 만약에 2mm로 하면 여백이 생기는 거지 액자처럼 이거처럼 베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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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일 얇은 층 0.8mm 될 거 같고 그냥 괜찮을 거 같고 다른 건 건드릴 필요 없는 거 같고 이미지 세팅에서 아까 그냥 네거티브에서 팟사티브만 바꿔주고 다른 건 뭐 손 들 거 같고 이제 모델로 가서 아 컴퓨터가 많이 좀 느리다 이거 이제 리프레쉬 해주면은 와우 컴퓨터가 부셔서 너무 오래 걸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걸 다운로드를 한 다음에 일단 불러와볼게요 이거 엑스트리 파일도 이렇게 바로 따내되거든요 여기에다가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얘는 뭐냐 삭제하고 오픈 오픈 파일 다운로드해서 불러오기 와우 대박 더 좋아 보이지 않아요? 화질 약간 두꺼운 느낌이 있긴 한데 일단 이거 해볼까? 전체 크기를 약간 줄이자 이거를 한 큰가 이것도 이것도 너무 커 50% 작게 하자 작게 아니 30% 30% 해서 잘나면 다시 뽑고 아 너무 작나? 10cm인데 10cm 이 정도 아 작네지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게 근데 약간 밑에가 첫 번째 레이어가 너무 이게 좁으니까 여기 내려가서 이렇게 서포트를 좀 추가해 줄게요 뭘로 뭐랄까 브림으로 라인 카운트 이거 한 외국에 다섯 개만 해야 될 것 같아 브레임을 하고 슬라이스를 하면 이제 되는 건데 오케이 슬라이스 와 진짜 오래 걸린다 컴퓨터가 훔쳐가지고 됐다 1시간 60분밖에 안 걸려? 너무 조금 걸리는데 이걸 이걸 꺼내야 돼가지고 연출 쓰레기로 퐁 고고고고고 pista 드라이가 decent 그럼 그러니까 근데 여기 중간에 막 이렇게 점 같은 게 있는데 왜 있냐 이거 설정해서 뭐 할 수 있나 흘러내린 듯한 느낌인데 중간에 이렇게 막 뭐가 많아 왜 그러지 일단 그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온도가 높아서 할 수도 있고 흘러내리는 것 같으니까 그거랑 뭐 또 있지? 이렇게 뽑고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게 하면 안 그러나? 이게 뽑고 여기서 다시 뽑기 시작하니까 여기서만 이렇게 더 이게 추가가 돼서 그런가? 그리고 또 뭐 있지? PLA가 원래 그 플로우 퍼센테이지를 약간 낮춰줘야 되거든 그것 때문에 그런가? 일단 다른 이미지로 다시 해보자 다른 이미지 뭘로 할까? 다른 강아지? 올라오고 아우불컬 하고 셀린 가서 이거를 150 좀 크게 이거는 다운로드 해주면 일단 파일을 불러오고 다운로드 해주면 여기서 이제 이거를 해야지 레이어 하이터 0.5로 하고 인필 이거를 100%로 해줘야돼 100%로 그래야 이게 100%를 안하면 약간 비어있어가지고 이상한게 모르겠지 끝이 비춰진 온도를 좀 낮추자 한 2.5도? 들어가고 플로우를 이걸 원래 100%인데 90%로 바꿔줘 그리고 리트랙션 이거를 어? 이거 해줘야 돼 있나? 7.6.5? 괜찮은데? 이걸 해서 안 그런건가?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건데 한층 뽑고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건데 그때 이게 생기는건가? 일단 이걸 한 다음에 뽑아보자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스피드는 약간 느리겠고 원래는 60mm per second으로 하는데 너 여기는 다시 모르겠거든 좀 더 디테일하게 프린트 하려고 이니셜 레이어를 느리게 했어 이니셜 그 처음 레이어는 그 딱 베드에 안착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엄청 느리게 했어 브린 이거는 이제 그냥 이걸 또 안착 잘 되게 하려고 한거라서 솔직히 뭐 상관없어 이거는 뭐 사보려고 해도 상관없어 아 올하지 올하지 올하고 여기는 뭐 다 진짜 없는거 된거 같은데 이렇게 해볼까 한번? 와 여섯시 여섯시간? 미쳤네 너무 커서 그러나 와 이거를 20으로 줄일까? 아 너무 오래 버린다 여섯시간은 너무 심하네 와 이건 조금 줄였는데 세시간으로 확 줄어들어 뭐야 3cm를 줄였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아 보보자 아 얘가 그 처음에 했던 물방울 같은게 있지 그래서 얘가 그 플로우레이트를 줄여서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게 물방울은 없는데 이렇게 막 약간 보면은 이렇게 빈틈이 뭐야 빈틈이 반대로 반대가 됐어 반대가 이번에는 또 다른 사진으로 한번 해보자 얘가 원래 이걸 이렇게 돌려서 했잖아 이렇게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왜냐면은 앞에만 그게 생기더라고 이런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뒷면이 생길 것 같거든 그게 나을 것 같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고 아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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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여기있다 슬로우 90을 한 90을 모르는데 사이까봐 이렇게 3시간 50분 걸리네 고고시 고고시 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막 저번에는 이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 때 딱 끊겨서 이렇게 갔었거든 근데 이제 안 그러네 끝끝 과연 넌 진짜 잘 나와야 된다 넌 진짜 너라도 너라도 오씨 오우 개전아 와 대박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있다 없으니까 그댈 버스틱 다 enda 그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